1.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입니다. 태그가 두 번 나옵니다. 포월끝나고 12시에서 포크하우즈 두 번째 태그는 테널 끝나고 12시에 왔을 때 포크하우즈가 있어요.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. 자, 오른발부터 제자리 스텝이에요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오른발을 밖에 찍고 안에 찍고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셋 사이드 샷셋 왼발, 태그 나, 비커 왼발, 왼쪽으로 왼쪽 사이드 샷셋 두 번째 섹션 오른발, 백락, 리커버 사이드 락, 리커버 피고 4분의 1턴 두 번 하셔서 패들턴이라고 해서 힙 롤링까지 있어요. 오른발 앞에 놓고 4분의 1턴 또 오른발 앞에 놓고 4분의 1턴 6시를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 섹션 6시 방향에서 위브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백프리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크로스 오른발 프리 라스트 섹션 오른발 포셔풀 오른발 포셔풀 왼발 앞으로 포셔풀 오른발부터 뒤에 있는 오른발을 내려놓으면서 뒤로 걸어 가실 거예요.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백 스텝 하시면서 우리가 숄더 쉬미도 입으셨죠.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8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